하루 일ー 오늘 몇시간간 고인무요? 18시간 고인무예요 24시간 어? 24시간 아 그래 되겠나 잘 죽겠지 살아있겠지 archie 케미급의 자료심을 벌고 도전해봅시다 니는? 자는 거지만 했을때 알겠다 물검창이네 김치 넣어줘 어? 김치가 김치가 제일 힘들더라 맛있고 못한다 네? 맛있어 아 여기있으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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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s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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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꼬꼭 씹어 먹어야 돼? 그냥 밥 빵빵 넣어야지 꼬꼭 씹어 먹을 생활이 이리 있노? 아가씨, 양도 넣으면 바로 좀 드이소, 바로 동시에 좀 힘들어 보겠는데? 자, 가자. 네, 시작! 네, 시작! 물을 부어야지, 물을. 소시지, 야채étique, 그리고 저희 다시 먹으면 또 먹으면 안 되죠? 음, 너무 맛있어. 와, 맛없네. 맛있어 아, 왜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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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! 나는 그 담아물면 간다. 응. 너무 무서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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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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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